리온아, 태권도복 좀 그만 입지? 왜? 너무 그것만 입는 거 아니니? 왜? 이거 멋지잖아. 멋지지. 멋지긴 한데 너무 태권도복만 입잖아. 엄마, 남반정 형아 태권도 하는 거 못 봤지? 엄청 멋있어. 나 태권도 열심히 해서 검은띠 딸 거야. 야, 실력이 중요하지. 맨날 얘는 검은띠, 검은띠 타령이야. 난 꼭 검은띠 따야 돼. 그 옷 이제 그만 입고 줘. 엄마가 빨래하게. 그 인터넷으로 골라 하나. 너 갖고 싶은 옷. 엄마, 나는? 너는 저번에도 샀잖아. 안 돼. 오, 리온 부럽다. 태권도복이 최고인데. 우와, 이거 되게 멋지다. 나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사야지. 이제 곧 초록띠 다음에 파란 띠니까 파란색. 우와, 이거 빨간색도 있네. 우와, 이렇게 딱 커플 티하면 진짜 예쁘겠다. 설탕 누나 뭐 해? 나? 그냥 집에 있어. 오늘 내가 줄게 있어. 놀이터로 나와봐. 그래. 그래. 어, 설화 누나다. 어, 설화 누나다. 줄게 뭐야? 이거야, 선물. 헉, 이게 뭐야? 열어봐. 우와, 우와, 이쁘다. 리온이 너 입고 있는 거랑 같은 거네? 커플 티야. 커플 티. 어,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다행이다. 깜짝 놀랬어. 하나도 안 아파. 다행이다. 아이스크림 들어봐. 아, 뭐야. 잡히면 가만 안 된다. 깜짝 놀랬어. 스티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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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SSIA. 러시, 러시, 러시. 가위바위보 오리온 다 샀어? 어? 택배 왔습니다 오 멋진데? 입어봐 입어봐 응 그래 너 태권도복만 맨날 입고 다니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입고 다녀 진짜 멋지네 화이팅 화이팅 비키야 어? 백설아 왔어? 어? 설아 누나 어? 어? 너도 이 옷 있었어? 어? 너네 커플티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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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